할렐루야! 설계평강의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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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에 잘 나오셨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외양이 그럴듯한 두 자동차이지만 하나는 엔진이 엉망이 된 차가 있고 하나는 정말 엔진이 힘이 좋은 그런 차가 있을 수가 있죠. 이쪽 지역은 모르지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나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서 정말 홍수에 잠겼던 자동차 외양은 깨끗하고 말짱한 것 같지만 엔진에 물이 한번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차가 있다는 거죠. 외양으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집도 그렇다는 거예요. 집도 똑같이 말끔하게 외양을 단장하고 세워진 집 같지만 그 집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그리고 폭풍이 불어올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집이 있고 끄떡없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두 집의 비율을 드시면서 한 집은 그렇게 비바람이 불고 창수 안아서 사상루각처럼 무너져 내리는 집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폭풍이 불어오고 강풍이 덮쳐와도 끄떡없는 집이 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외양으로는 말자한 것 같은데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있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그런 집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차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양자의 차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의 차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하고 외양으로 보면 다 너미널 크리스찬 주일이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가니까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 인생의 엔진이 한쪽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한쪽은 견고하고 든든하게 그렇게 인생의 추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말하자면 평상시는 모르겠는데 환란이 비바람이 불어올 때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한 인생은 모래 위에 주초를 놓은 집처럼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한 인생은 정말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그런 집처럼 견고하고 끝도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차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너무나도 많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 차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헛되게 살지 않았다. 그릇되게 살지 않았다. 라고 자기 인생을 회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 들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말씀을 지켜 사는 길 우리가 순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왜 정작 그 말씀과 맞닥뜨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는 왜 순종을 못할 때가 있는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말씀을 지켜 사는 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길 세 가지 다시 한번 디모데우스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 속에 말씀을 지켜 사는 길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성령 발견하셨습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다.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누구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누구를 향한 사랑 누구를 대한 사랑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 표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 사랑도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가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로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순정할 수 있습니다. 내게 전혀 믿음이 없으면 순정은 지난한 일이 돼요. 너무너무 순정이 어렵습니다. 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살기보다는 내 계산,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최상이라는 베스트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살기보다는 내 계산과 내 판단대로 움직여 살게 되죠. 하나님이 전제하시고 지선하셔서 무언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의 최상이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순정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는 순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순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행복, 나의 최선을 우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어련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셔서 나한테 가장 좋은 길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겠지.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안심하고 순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 반의하고 의심과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겠다. 차라리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계산대로 하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순정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야 될 텐데 땅에 가여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10편 37편 3절 말씀에 너희는 요하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서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순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비록 그 일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한 것 그것은 우리가 지켜 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사는 길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순종이 쉬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지켜 살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좋아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라 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입술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치 아니하는가 하는 것은 삶의 내용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가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술에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진정 주님을 사랑치 않는 사람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37장 36장 27절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1208면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찾는데 도움이 되시죠? 1208면 에스겔서 3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 가운데 내 신이 나오죠. 내 신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성령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말씀을 지켜 살기에 역부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그 말씀을 지켜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 지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켜 사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 수레를 타고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을 지켜 사는 길 세 가지에 기억하시겠죠? 다시 한 번 세 가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우리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길로 행하며 살 수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게 하죠?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내 마음의 교란작용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불신과 의심을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게 만들어서 바깥으로부터는 유혹과 내 속에 충동질화 일으키는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리면 그 원수 대적 마귀를 우리가 늘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다하는 줄 알미니라.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크리스토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속삭이고 유혹을 내 마음속에 파고들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온갖 욕심들을 충동질해서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지켜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지켜살려면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혹여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 인간이 어떻게 자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훨씬 더 힘도 세고 관계도 많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나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욕심도 탐심도 유혹도 시험도 물리치고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